이대로는 전쟁이다! 윤석열을 타내카라! 전쟁과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을 일단 몰아내자! 이대로는 전쟁이다! 윤석열을 타내카라! 전쟁과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을 일단 몰아내자! 국정농단 비리주범 윤건희를 끌어내리자! 주가조작 김건희 방탄 정치검찰 박살내자! 사기꾼들이 판이 진단 윤건희 정권 몰아내자! 극우 독재 전쟁정권 계엄분모 분쇄하자! 외국으로 선결하여 윤석열을 타내카라! 윤석열 타내카라! 윤석열 타내카라! 시작! 시작! 아아! 국무독재 전쟁정권 개혁문부 분수하자! 외국으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이대로는 전쟁이다!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국장농단 비리주범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네, 손을 따라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할 거야! 빅런히 특검할 거야! 우리가 주인 되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승리가 고압이야! 끝까지 달리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루틱히 드리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윤석열 탄핵할 거야! 빅런히 특검할 거야! 네, 여러분의 왼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탄핵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함성 시작! 우리가 주인 되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승리가 고압이야! 끝까지 달리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윤석열 올해 안에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고맙습니다! 손막 잡고 나가자 촛불 광장으로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네, 우리 천기의 왼편에서 손을...